영원히 사랑해 주님의 복농이 아름다운 마음은 슬픈 성 그대는 희망이 없는 우리 성 그대는 많이 희망해 깊은 소식 되시는 주님 아름다운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꿈을 우리 욕하고 결심을 아련해 전하여도 끝까지 부신 사랑을 베풀시사 죄인도 용감하여 주시네 아름다운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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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주차여 말해 아름다운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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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주차여 말해 아름다운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마음을 주차여 말해 세상에 많은 마음을 주차여 말해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여러분 초창기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인을 했습니다 왜냐 유대교의 한종파로 봤거든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여러분 각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종교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다종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하나다 하나의 로마를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종교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존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종파로 봤던 거예요 근데 점점점점 가면서 유대교의 한종파가 아니다 이게 새로운 그런 종교인데 이 종교의 가치 정신 그리고 삶이 로마 제국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작은 네로왕제 로부터 시작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하는지 역사가들이 전해준 그런 내용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로마 시내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누가 불질렀느냐 역사가들은 다 알아요 기록 다 해놨다고요 왜? 네로왕제가 로마 시내를 재건축하길 원했어요 왜? 건설왕 네 건축왕이거든요 이걸 불질러버려야 불태워버려라 로마 제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 시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을 질러놓고 여러분 배우를 누구로 지목했느냐 그리스도인도로 지목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화재범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성난 로마 시민이 틀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날 샅샅이 이잡듯 잡아냈서 여러분 그들을 끌고 가서 죽이고 그들을 풀에 태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네로 왕제 그런 잘못된 여론을 등에 얻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밧줄에 묶어서 콜로스의 원앙 경기장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들 굶주린 거 풀고 그리고 들깨들 달려들게 해서 물어뜯어가지고 그들이 처참하게 물려 죽게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 마치 스포츠 그 경기를 보듯 열광하면서 그것을 관람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의 미치광이 같은 광경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는 그때 당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차치하고 크리스도인들은 강제로 끌려가 로마 시민들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수많은 크리스도인들은 들깨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어떤 자들은 밤을 밝히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주석책 가운데 바클레 바클레의 주석책이 바클레의 주석책에 역사가들의 증언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내로왕제 아주 폭군 아닙니까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을 죽이고 그리고 충신들 제거하고 굉장한 폭군입니다 정치적으로만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악랄하게 휘빡하고 그리고 옥에 갔다 가두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밧줄에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 수장해 버렸습니다 산채로 우리가 성지술래 가가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이 아드바시엠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한 나치텔러 시대 때 여러분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유럽 전역에서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한 그걸 기념하는 그런 추모관 그 전시관을 우리가 가서 생생하게 여러분 그 모든 증거들 영상들 살아남은 자들의 간증 사진들 보면서 역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다 용서는 은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정말 유럽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900만 명 있었는데 600만 명 3분의 2가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로 왕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궁궐을 밝히는 그 기름을 어디에서 공급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산채로 불태워 가지고 그 기름을 받아서 예 궁궐을 밝혔다 그래서 당시에 궁궐에 들어가면 사람 썩는 냄새로 그를 막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까지 남을 정도로 대다적인 비팍을 했습니다 하나의 미치광이 왕제입니다 네 정신 나간 황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는 AD 6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바론 1년대 AD 68년에 십자가에 처형 당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거룩한 십자가 내가 그대로 죽을 순 없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주님을 내가 배반했는데 내가 주님 처형 당한 그 십자가 그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달라 나를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순교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빠 이런 엄청난 탄압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그런 고난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맞는 일을 의의를 위한 고난 크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뭐 이런 표현으로 그때 당시에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했나 얼마나 많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AD 64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네로 왕제가 기독교 핍박을 하는 초기 이제 시작할 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썼겠어요 핍박 받는 크리스도인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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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쓴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책이 베드로 전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의 힘과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아픈 고난 속에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반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난당할 때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메 네 여러분 저기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근심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는데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믄 이기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메 이제 도표로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 전서는 거류민 같다 나그네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듯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 아니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왜 그러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익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수 믿음의 성화를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뭐를 받느냐 그 믿음 때문에 영광과 종교와 칭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재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소망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루가 천 년 같고 한 시간이 만 시간 같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 통과될 건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과연 폐겨낼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해통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기도할 때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지나 놓고 나면은요 뒤돌아보면요 지나가는 거야 지나간 거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지옥같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한 시간이 만 시간 같을지 모르지만은 지나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 짧아 그게 아멘 그 얘기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아주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영원한 것처럼 그저 그냥 쥐어잡고 쥐어잡고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때 핍박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핍박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핍박 받은 것도 아니죠 여러분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사상이거든요 예 시죠 이게 뭐냐 주요 그런 얘기거든요 황제가 여러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이슈옵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 경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는 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제 딱 찍어놓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네 두 번째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이 이방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터키 그 지역 여행하고 왔다 뭐 보고 왔느냐 두 개 보고 온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신전 가는 데마다 원형 경기장 두 개 보고서 끝나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방 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데미 여신 이런 신전들에서 제사하는 거거든요 제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거행하는데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한 입으로 주님의 몸과 귀신의 몸을 먹을 수 있느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점하여 참여할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로마 정신이 뭐예요? 박스로마나예요? 여러분 그 평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과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힘, 막강한 권력, 전쟁, 정복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림픽 나온 거 아니에요? 아.. 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용서, 사랑, 겸손, 섬김, 봉사 그렇게 로마 정신에 무장된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가는 짐승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경멸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방 문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뭐가 자행됐느냐 여러분 이방 신전에 사제는 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고사진에, 제사진에만 두 가지를 갖고 가잖아요 술을 갖고 가고 고기를 갖고 갑니다 제사진하고 나면은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헤에 이래 그러면 여사제하고 아시죠?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신전이요 이거는 사창가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했나 몰라요 그게 로마 문화거든요 헬렌의 여사가 여러분 어떻게 황제의 부인이 됩니까?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가 됐거든요 그 저 궁궐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에스더처럼 정결해 거룩해 예숨이 되니까 깨끗해 다른 여자들 보니까 타락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거고 아멘입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헬라나 여사를 통하여 그 아들이 콘스탄텐 황제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교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헬렌의 여사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 가지고 회복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 교회 무덤 교회 그리고 마리아 스테고지 교회 네 개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을 택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그런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귀하 먹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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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 자 첫 번째는 뭐에요 황제 숭배 두 번째는요 이방신전 제사 세 번째는요 로마의 정신 가치와 예수님의 정신 가치가 충돌했다 네 번째는요 이방신전과 문화가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거룩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직장 취직한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문화적인 충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겨나간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윌리엄 펜 얘기하고 마칩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아픔이 없으면 왕자도 없다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아멘 생명의 말씀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픔이 없으면 좋겠네 아멘 2 3 5 6 6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